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물체 운동 봅니다. 물체 운동에는 무슨 운동? 평면 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밀체 운동에 우리 평면 운동 한번 봅니다. 2차원 운동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보자. 자, 이렇게 돼서 돌아간다고 쳐. 이건 땅이니까 링크라고 얘기하는 거야. 링크. 자, 얘도 가요성체입니다. 왜 그러냐? 얘가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아, 이거 가요성체가 아니라 간접 전달장치입니다. 직접 따서 전달하는 게 아닌 간접 전달장치입니다. 그때 이 막대기가 윙 돌면서 얘가 조금 혀 아니야? 고체면 혀요. 근데 이거 고체야, 리지드야, 리지드. 강체지. 그러니까 휨이 없습니다. 이게 가정이 돼야지.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런 걸 그러더라고. 여기서 윙 하고 돌리는데 이 가죽도에 의해서 힘이 생겨서 얘가 좀 휘지 않습니까? 가정이 뭐라고? 리지드다. 리지드라는 말이 들어가야 변화가 없는 겁니다. 리지드. 한국말로 강체. 그럼 여기서 움직였는데 얘가 이만큼 왔어. 그러면 얘는 이만큼 왔으니까 무슨 운동한 거야? 회전운동을 한 겁니다. 회전운동. 그러면 얘도 여기서 이만큼 왔어. 그러면 얘도 무슨 운동했어? 회전운동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운데 이거 커넥팅 로드야. 연결봉. 커넥팅 로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얘가 이리 왔는데 이거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요. 길이 변화는 없지. 얘가 이쪽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대로 이송입니다. 이송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와서 그대로 이게 이만큼 회전. 그러니까 얘는 회전운동과 회전운동과 도하기 그대로 좌우 상하 움직이는 걸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의 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운동에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 용어는 봤어. 그럼 이제 운동학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한 거 그냥 집어넣는 거야. 우리 X 거리입니다. 미터. 자 X 해가지고 질점이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위치 변화량이지.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벡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 거리 X인데 X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해. 그래서 D. D 오버 DX. 그럼 이거 속도 V.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컨. 앞에서 다 한 거예요. 자,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 하니까 이거는 D. X를 몇 번 미분한 거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지. 유치역학에서도 이거 X. 이거는 X도트. 이건 X투도시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변이, 속도, 가속도 관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A, 크로스 A 곱하기 DS 했다. 그러니까 A, 크로스 DS. 이건 벡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D, V, 오버, D, T. 이거 가속도잖아. 크로스 DS 한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DS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르게 쓰면은 자, A 곱하기 DS 하고 놓으면은 이거 D, T 하고 그러니까 D, V에다가 곱하기 D, S 나누기 D, T가 되겠지. 그럼 이 식은 이게 D, V이니까 DS 나누기 D, T니까 V, D, V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A, D, S, A, D, S 하면 뭐가 돼? 가속도 곱하기 미분 거리 차 주면은 V, D, V와 같다. 근데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우물쭈물해서 풀면 돼. 자, 가속도가 상수인 경우에 직선운동 넘어갑니다. V는 V0 플러스 AT 거리 S는 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지 1 AT 자승 하는데 이게 한 문제입니다. 자, 식 3개를 씁니다. 식 3개인데 뭐를 씁니까? V, 속도는 V0 플러스 AT 하고 됩니다. 여기서 V는 초기 속도입니다. 처음 속도지.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이게 1점, 이게 2점. 나중자입니다. 나중 속도입니다. 와, 너무 쉽네 하고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상과 나온 사람도 행정학과 나온 사람도 들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상대나 그런 분들은 물리를 좀 등한시하거나 안 배웠어.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V는 V0 플러스 AT 첫 번째 나오는 식이야. 두 번째 거리 S, 간 길이를 구하는 거야. 간 길이는 V0T 플러스 2분지 1 AT 2승 암기 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지 1 AT 자승 하면 간 거리 나옵니다. 그다음 V자승 마이너스 V0 자승 하면 이거는 EAS가 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암기 했더니 밑에 회전운동과 비교 하고 나온 거야. 그럼 거기다가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거리 X를 미분해서 DX 오버 DT 하면 이거 단위가 모르대 V 다시 얘기해서 X 도트 DX X를 두 번 미분합시다 하고 나온 거지 그럼 이거는 단위가 부호가 A 다른 기호 X 2 그럼 이거 단위는 미터 이거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거는 미터 퍼 세크 자승 그렇죠?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기본반에서 자, 그런데 이거는 직선 길이야 근데 이거 회전해 우리 직선 2차원 운동은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밖에 없잖아 그럼 이건 병진 운동 구하는 거야 차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속도 구하면 돼 그러면 회전 운동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세타 X 대신에 세타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이 디 세타 오바 디티 하면 단위는 뭐가 돼?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데 이게 세타 도트로 씁니다 그리고 얘가 오메가 얘를 우리 한국말로 각속도 각속도 우리 외우라고 했지 얼마? 60분의 60분의 2파이의 N 여기서 N 단위는 뭐야? RPM 이거 모릅니다 앞에 기본반 다시 보고 나 고체혁각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단위는 뭐냐? 라디안 퍼 세크 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합시다 하니까 디 세타 세타를 두 번 미분하는 겁니다 두 번 미분하면 이거 알파 하고 나오는데 얘가 각 가속도 입니다 그럼 각 가속도 세타에 얼마? 투도시입니다 그럼 단위는 뭐로 나오냐 라디안 퍼 세크 2승 그래서 어떤 물건이 회전한다 그럼 무조건 이식입니다 회전한다 그럼 무조건 세타 오메가 알파 직선으로 움직인다 XVA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들어가니까 V 대신에 뭐 쓰면 돼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회전하면 이식 나오는 거야 A 대신에 각 가속도 알파 넣으면 됩니다 그럼 회전한 각도 세타를 구하겠다 하는 거야 그럼 세타가 거리 X인데 여기서 S를 우리 뭐라고 그래서 거리 미터로 나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X가 뭐로 보는 거야 거리 S로 본 겁니다 S 자 요거를 풀자 하고 되는 거지 그럼 세타 구하세요 하니까 우리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지 1의 알파 T 자승 입니다 암기 자 다음에 세타 외워놓고 그 다음이 V 자승 이니까 오메가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체로 자승 2 알파 에 S 하고 되는 거야 자 지금 요 판 잘 놓고 기억하시고 요게 무조건 2 알파 S가 아니라 2 알파 S 대신에 모노에대 세타 각도지 반드시 암기하고 우리 세 개만 맞히자고 그래서 요게 한 문제 입니다 그러면 좀 쉽게 나와 쉽게 나오면 요쪽 거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나와 그럼 요쪽 거 나옵니다 요거 무조건 한 문제다 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지면에 도달 시간 하고 나온 거야 T는 루트 G분의 EH 야 우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 왜 속도 V는 얼마 외우고 있어 루트 E H 이게 떨어진 거리야 외우고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V는 루트 E H 에서 지면도달 시간 하니까 거리 S H가 거리 S입니다 거리 요거 H 넣는 거야 그럼 초기속도는 0으로 처음에 딱 났을 때야 그럼 요거 0이지 요거 H지 그럼 2H 나누기 G에 루트 씌우는 거야 그럼 다시 보면 거리 H 떨어진 거리는 V0 T 초기속도 0 가만히 놨다 다른 말로 자유낙하 했다 플러스 2분 G1 Gt 자승 중력가속도로 떨어졌을 때 걸어가는 시간은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2H 나누기 G에다가 루트 씌우면 G분의 2H 이런 걸 놓긴 넣었어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하고 나오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V는 루트 2H는 외웠지 어디서 유치역학에서 그냥 막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하고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연습 문제 하고 나오는데 푸실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저는 이거 꼭 풀고 싶습니다 그럼 풀어보시고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면 도서출판 한 필에서 문제 풀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를 주고 수평으로 던질 시 나오면 틀리세요 나오면 틀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 문제 이것도 풀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쭉 연습 문제 넘어갔더니 오 문제 많죠 전혀 풀지 마세요 어차피 다이나믹스 동력학에서 몇 개 세 개 여기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로 하나 다음에 하나가 어디서 나오냐 섹션 03 1169쪽의 에너지와 운동량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운동량 나가는 것으로 보고 중간 문제는 저를 믿고 풀지 마세요 열 개 중에 몇 개만 맞히면 돼 세 개 동력학도 다 안해도 됩니다 열 개 중에 열 개 맞겠습니다 그건 뭐 다 부셔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기사시험 99점 나오면 1차시험 2차도 아니야 1차시험 두 개 붙은 거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 붙는 거야 그냥 65점 에서 70점이 제일 우수한 성적이고 60점 신의 점수라고 그래요 제가 60 61 62 야 이거는 신의 점수야 신의 점수입니다 이래서 붙여 놓으면 이게 기계 신의 점수인데 이러면 너무 불안하지 이거 한 70 이 정도 나오면 뭐 끄떡 없지 그럼 이제 시험 딱 보고 나서 2차 시험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70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80점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지 마시고 저를 믿고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와 운동량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